1845년도 오래전 얘기죠 영국의 탐험대가 북극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선장인 존 플랭클린과 188명의 선원이 탄 이 배는 북극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의 여행을 예상하고 출발하면서 그들은 단지 두 주 정도의 여유분만 연료로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 아슬아슬한 그런 여행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더 필요한 연료를 실린 것 대신에 그 안에는 뭐가 실려 있었냐면 1200권의 책이 소장된 도서관이 그 배 안에 있었고 중후한 오르간 고급 접시 세트 고급 술잔 화려한 무늬로 장시된 은그릇 등이 가득 차 있었고 더군다나 추운 북극에서 입을 옷은 준비되지 않았고 멋진 해군 복장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플랭클린 선장과 그 인행은 항해를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배는 빙산 사이에 끼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선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후에 뒤따르던 탐험가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고급 복장을 입은 채 그들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마치지 못한 이유 북극 탐험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애니 딜라르너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의 이유는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거센 자연환경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단지 12일간의 여유만 그 연료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분석해냈습니다 현실의 거센 풍랑과 추위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는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2년 동안 걸어오게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이 코로나는 전 세계를 우왕좌왕하게 만들었고 아직도 질병의 정체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어느 지침에 따라서 살아야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백신으로 진정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려나 했더니 더 강력한 이 돌연바이러스인 누라는 것이 나타나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은 백신이 전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픈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미지의 길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냐 이 길은 40년 전에 이 근처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갔던 길이기도 하면서 실패의 길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워서 불안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혜를 바로 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실까 내 인생의 삶의 어려운 속에서 나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놀라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지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일만은 아닌데 이 6장 12절을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을 보니까 이에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소아는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요소아가 8장 10절을 보니까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저무하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소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요소아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요소아는 어땠습니까 요소아 1장 불과 한 장만 넘기면 1장에 요소아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의 장막을 박자 버리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은약하신 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데 삶의 자세를 바꾼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닝워크라는 학자는 성공하는 사람은 네 가지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남다른 지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에 무려 93%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머리가 특별해 특별한 기술이 있어 특별한 지식이 있어 이것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이것은 불과 다 합쳐서 7%밖에 되지 않고 인생의 성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93%가 실패와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소아가 왜 삶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삶의 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소아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공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인도하기에 훈련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을 그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라 그냥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볼 때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 능력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 속에 그는 마음 속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감기한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숫자가 참 많지만 이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보여주었던 이들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군중을 데리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해보셨나요 얼마나 그 공동체의 생활이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소아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고통당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광야를 평탄하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어렵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부터 이 가난 땅의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와 더 심각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소아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절망에 대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저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려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키면 내가 반드시 저 땅을 너에게 갖도록 차지하도록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던 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땅 도전할 수 있는 땅으로 그에게는 바뀌어지면서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소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부터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부터 사람들에게 뭔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가 매일매일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요소와의 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 패배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지면 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밀려올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참 성실한 분입니다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전과 꿈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기에 그 일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일찍 일어나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아니면 오늘도 걸어갈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자기 앞에 있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 내 삶에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요수아의 삶의 자세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요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가 적극적으로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은 모습과 낙심과 절망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달라진 요수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 음성 앞에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계제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나라를 공격할 뿐 아니라 넘어서서 이제는 프랑스까지 점령해 갈 때 유럽의 그 전원은 심각했습니다 그때의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영국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민은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패배주의, 준비하지 못한 그 백성들의 두려움이 그들 속에 가득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패배우식이 그들 속에 미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이 윈스턴 철칠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제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수호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기 위해서 오늘 모두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민족 앞에 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 연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패배의식에 처져 있던 저들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바뀌어졌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백성들은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영국의 2차 대전 중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영국을 2차 전의 승리의 국가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힘들고 희망의 끈들이 끊어지는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까 그러나 요소와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그가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을 할 수밖에 없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말씀 하나만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 약속을 믿고 이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하루를 용기 있게 사명을 향해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하루하루 그 삶이 요소와의 역사가 되었고 요소와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스턴 처칠의 연설을 뜬 영국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우리 마음 속에 현실의 패배의식 속에 젖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서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요소와의 자세와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는 요소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비전과 꿈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절 4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돼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요하에 언약게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 사이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미지의 미래를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주신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너희들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계가 앞서가는 법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법계라는 단어가 3장에서 9번 4장에서 7번 언급되고 있고 대명사를 통해서 4번이나 더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일촉즉발의 어떤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게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게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자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신 것을 보고 그냥 따라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멜이 보이스 목사님은 이 언약게는 모세와 동일하게 동경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소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는 가까이서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고 모세를 승리하게 하고 여기 광야 생활을 여기까지 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요소아가 힘을 얻은 것이 그 능력의 하나님 요소아야 내가 모세를 알지 모세가 정말 능력 있게 했지 모세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니 그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벗개를 앞세우고 벗개를 따라가되 2천 규비 즉 900m 정도는 뛰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벗개 가면 한 900m 인간의 시력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900m 정도를 뛰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 때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벗개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옆에는 물이 세워져서 물 소리가 샤샤하는 소리가 들리고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앞사람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벗개물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벗개를 하나님의 은약길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건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만일 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셔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을 잘 알기에 태풍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바닷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주여 나를 도와줘서 살 때 그때 구조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을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생각하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자기 지식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임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서가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는 따라만 간다 그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요소아가 거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9시 가장 골든타임에 우리가 가정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9시는 우리가 한 하루를 정리하고 이제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9시 뉴스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9시 뉴스를 봅니다 오늘의 하루의 일들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속에 희망이 되던가요?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됐다고 새로운 바이러스 누가 나타나서 우리가 맞은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소식 들립니다 대선 주자들이 여기 가서 여기저기 지저분한 얘기들이 얘기 나옵니다 네 편 나누기에는 너무나 상황들이 지금 어려워서 국민들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특별히 청년들의 절망이 얼마나 큽니까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네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되는 얘기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절망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되고 낙심되는 얘기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관심과 그리고 내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루하루는 무너진 하루가 아니라 회복되는 하루여 그 다음 날은 절망의 하루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잠깐 떼서 딴 것 보고 이것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지인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이죠 요소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것이 아마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어떤 관심사가 있을 줄 압니다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였습니다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더구나 성경은 이 시기가 꼭씩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건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돌연 요소아는 환경을 바뀌어서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 관심사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동떨어진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때목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너희 내면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고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2사의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데오드로 F 목사님은 이 명령은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는 것은 자아를 죽이라 자아를 죽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어떻게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내 생각은 죽습니다 내 판단도 죽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당강을 건너는 마지막은 순종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요당강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난을 정복하는 중요한 삶의 하나의 초점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중요한 기록마다 요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요소아가 다 순종하였더라 그것이 승리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을 갈라놓고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더 넘칩니다 그런데 가면 갈 수 있다 가보라고 그럴 때 그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험이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저 홍해는 갈라놓고 갈아서 갈아오게 해서 됐는데 지금 우리는 갈라놓지도 않고 그냥 가면 해결이 된다 그러는데 방법이나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설명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아를 죽인 사람 그럴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급한 지 15일이면 들어가게 하는 이 땅을 이 근처와서 다시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간 광량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긴 주시겠지만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표현을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뭐합니까 그강 건너가서 열이고성 차지했지만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먼데 있더라도 그 마음이 성결하게 됐을 땐 죽겠어 땅끝에서도 불러도 그 자리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요 목적은 뭘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때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니까 부자 나라 17개 국가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1위가 뭐냐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대답이에요 다른 나라는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샀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지 아니 믿는지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략길을 건너와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40년 이 광략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든지 내가 시험하여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략을 만났을 때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는 것이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나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존호 혹스라는 믿음이 좋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평안했고 평탄했습니다 그는 37세가 될 때에 자신의 삶에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습니다 그때 그 영감으로 시를 쓰게 됐는데 그녀는 그 이 시를 쓰게 되는 그때의 영감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매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날 평안하게 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오 주님이 필요해요 매시간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구세주 이제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앤 홉스가 이 찬송이 정말 자기의 찬송이 되기까지는 무려 16년 뒤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갑작스러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남편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문득 10편 37편 4절 3번역으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16년 전에 자기가 지었던 시 그 시를 생각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맞아요 내 기쁨은 주님이에요 오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 여인은 일어서서 자기 길을 남은 자기의 생애를 묵묵하고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요소와처럼 나는 내 삶의 이 현실을 살기에는 남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주변에서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어려워도 난 혼자만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해처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해처갈 일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던 요소와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홍스 이 뭡니까 엔홍스 이 여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로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나는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의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앞서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난 땅을 차지하는 바로 요소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말 속에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 듣고 일어서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영어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흑암과 절망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